양랑아, 뭐 하니? 시금치. 어, 시금치? 시금치 묻히려고, 시금치 많잖아. 너? 응. 이렇게 하는 거야? 응. 와. 내가 얘들한테 맛있는 걸 해줄 수 있다는 보람. 그래서 같이 산다는 거는 조금 내 몸이 귀찮고 약간 긴장이 돼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약간의 나한테 활약이 되더라고. 아, 뭐 하니? 한 번 더 잘 담아 놓은거니? 네. 아이고. 야. 따뜻하다. 네가 누워가서 너무 오래 혼자 있으니까. 그래? 응. 한 번 닦아서. 한 번 닦아서. 1위를 빼고. 프라이팬에 굳이 생활용으로 젓는 거 안 있는 거니? 아니야. 너 진짜. 박사야 박사. 아니야? 그러면 안 돼? 그런 건 좀 가지지. 아. 언니 된장 좀 꺼내줘. 칼하고. 칼은 여기 문장에 있고. 그래. 간장하고 설탕 좀 좋았네.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. 그래서. 그 저기 랩. 랩으로 싸놓은 거. 뭐? 그리스마스 냄새가 왜. 아우. 거기서 조금 탔어. 밀치가. 금방. 홍이랑. 으흐. 으흐. 땡. 아. 아, 조금 일찍 꺼냈어야 하는 건데 아쉽다. 죄송합니다. 혜정아! 얘 좀 봐. 왜 안 일어나지? 혜정아! 왜, 왜? 언니, 불 안 들어와. 불이 안 들어와? 응. 시금치고 끓여야 되는데. 얘들 왜 안 일어나는 거야? 선배를 뭘로 알아? 중금이 뭐 해? 뭐야. 이게 왜? 안 들어와. 왜 안 들어와, 들어와지. 아, 그랬어? 얘 좀 켜줘 봐. 얘가 그렇게 켰잖아. 야, 진짜. 얘들 왜 안 나와? 아우. 아우. 됐어, 나. 내가 지금 뭐하나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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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